정청래,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는데 정청래 의원 지역구에 운동권 전향 인사인 함흥경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이 결국에 전략공천 대상이 됐습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이 함흥경 조금 난리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함흥경 이분은 미문화원 방화사건으로 유명한 분이고 그러다가 어쨌든 주사파에서 반미운동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나중에 민대표님이랑 같이 5.18 동지회를 결성하고 과거 주사파들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운동권 청산을 지금 부르지는 분인데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어디 나갈까 잘 몰랐는데 이번에 마포울에 드디어 나간다고 하니 정말 정청래를 누군가 잡아야 운동권 청산이 된다는 점에서 이렇게 좀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와주니까 저는 되게 감사하죠. 그러니까 오히려 교수님 보시기에는 좀 감사하다. 중량감 있는 인사가 나와줘서. 민 대표님도 아무래도 함흥경 선생님에 대해서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조금 제가 좀 아니까 조금 바로잡을 게 있는데 서울대 물리학과 파리학번이고요. 그다음에 85년도에 서울 미문화원 점거입니다. 방화가 아니라. 방화가 아니라 점거. 그 당시로 보면 엄청난 화제가 돼 있었던 거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